이번에는 조금 인디게임이지만 클라스가 있는 인디게임이에요. 고슴도치가 주인공인데 그 고슴도치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얘 어딨지? 와 배경은 괜찮다. 나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해. 저는 고슴도치에요. 전을 보티브로 한 게임도 있죠. 소닉이라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. 고슴도치 내 이름은 왈도치 도치 도치 어떻게 가니 이게 사물 작용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돼있네. 안내 반딧불야! 알려줘! 여기 있으면 안내해주지 않을까? 안내 벌레야! 뭐야 어떻게 가? 이런 젠장. 네 여러분 정말 즐거운 게임이었네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. 고슴도치의 모음은 여기까지였네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.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네 좋아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같은 게임! 뭐야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? 한 번 돌아가보자.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꼭 저기가 정답이라는 법은 없잖아? 여기로 해서 못 가는데? 아저씨한테 다시 돌아가.. 뭐야 저거! 야 저거 뭐야! 개무서워. 야 저거 다리만 달려 있는 건 뭐라하냐? 야 듀라는 아닌데 저거? pup psych而已 야 이거 공포 게임 아니야? 이거! 야 뭐야 이 호러iced 게임은 같아? 개무서워! starter 돌아가 아저씨 다리가 없어. 물어서 옮길 수 있다고요? 아 그런가? 어? 어어? yo 빨리자 야 이대로가 이대로가 좋았어 좋아 10분만에 이 게임의 진행법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데 어 아 다왔는데 다왔는데 아씨 다왔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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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개같은거 어디로 가야돼 A키를 누르면 올라가요 A키를 누르면 아 드디어 아 다행이다 아 정말 다행이다 이거 나 덕분에 어 나 아니었으면 니들 큰일났다 잠깐 뭐야 저 불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가 안그랬어요 인간이 그랬어요 모든 자연의 파괴자는 인간들이에요 전 잘못한게 없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슴도 칠 뿐이라구요 도망가자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걸 타고가자 이걸 타 가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고슴도 칠 뿐이라구요 전 잘못한게 없어요 모든건 인간이 잘못한겁니다 인간이 더러운 녀석들 감히 자연을 파괴해 내 고양이 저렇게 불바다가 되다니 이 더러운 인간 놈들 인간 놈들은 모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끌고 오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어 말도 크네 지식이 늘었다 자 올라간 상태에서 몸을 돌린 다음에 이거 듀토리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내가 해냈다 도치 고슴도치는 어떻게 우냐 모르겠다 도치 그냥 도치를 붙이자 도치 안녕 얘들아 도치 가고 있다 도치 개갔다 도치 이 나이 처먹고 이런거 하고 있다 도치 현타가 강하게 왔다 도치 여우다 도치 경찰이다 도치 인간들이 산불을 냈다 도치 정말 간악하고 추악한 인간놈들이다 도치 그 녀석들만 없었어도 아주 평화로운 메탈기어 솔리드처럼 조용히 움직여라 도치 괜히 갔다간 뒤진다 도치 됐다 안 본다 빨리 가자 도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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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이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 도치 수풀에 몸을 맡겨라 도치 됐어 숨어라 도치 도치 멍청한 녀석 내 특수 스킬을 맞고 도망쳐버렸군 빨리 가자 도치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도치 꺼져 이런 날엔 너희 같은 여우들은 모두 죽어야 돼 도치 완벽한 스킬이다 도치 거의 무저기다 도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슴도치 주의보 야 씨 패드에 진동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어어어어 어어 어어 야 씨 이거 갑자기 길 건너친구들을 해야 돼 개 같은 거 빨리 가자 도치 어 아 잠깐만 어 여기 숨어있어 좋은 인생이었다 도치 아 씨 어 잔인해 어 잔인해 빨리 가 여기 서있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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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데 홈이 파여져있는게 그런거가봐 막 요기다 차오면 요기다 숨으라는 그런거 같은데 뭐냐 도치 뭐인 진짜 뭐인 야씨 개깝노랬다 도치 더럽고 추악한 인간놈들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가 되잖아 우와 몸통이 없는 다리다 몸통이 없는 다리야 조심해 몸통이 없어 쟤는 저 다리가 걷고있는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두 다리뿐이야 내가 봤음 슬슬 노래가 가까워지는걸 보니까 엔딩인데 엔딩이 얼마 안남았네요 에이 거의 다왔다도치 야 이거는 게임이 괜찮아 게임성이 있어 자 거의 다온거같아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된거면 이게 엔딩각이거든요 슬슬 엔딩인데 어 이걸 올라가야되나 어 뭐야 산불의 원인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은 모두 인간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화재 발생 내가 봤어 내가 봤다 할게 어 카크래시 사고가 났어요 다 인간들 때문이죠 사회의 악 야 거의 인류혐오게임 아니냐 이거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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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류혐오게임이야 고슴도치는 잘못이 없다는거야 뭐야 고슴도치가 산불 내고 고슴도치가 사고 내고 참 재밌는 게임이네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엔딩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이제 법이 자금되어야 된다는 그런걸 알리는 게임인가요 어허 동물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인간들이 잘못이에요 이런게임이 아닌거 같아 내가보게 이건 동물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게임인거 같습니다 예 재밌었네요 동심파괴 게임이었습니다 네 정말 신선한 게임이네요 호우 재밌었다